이번 무대는요. 사랑이 먼지의 주인공 강도순 가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큰 바스로 함께 해주시죠. 아무튼 이미 돌아서는 아닌 것은 왜 내가 몰랐던가 바보처럼 바보처럼 하슴말이 빌면서 그렇게도 그리퍼냐 울면서 찾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눈물만 흘리는 사람 가수 좀 물어보자 사랑이 뭔지 도대체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 보내고 오는 게 사랑이던가 보내고 오는 게 사랑이던가 사랑이 뭔지 물어보려 한다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 알아두 된 의미요 솔할수는 아닌 모습이 왜 내가 몰랐던가 아무터로 가르쳐 가슴말이 빌면서 그렇게도 그리퍼냐 울면서 찾지도 못하고 돌아간 모습을 보며 눈물만 흘리는 그 사람 가서만 물어보자 사랑이 뭔지 도대체 사랑이 뭔지 사랑인지 아서 오는 게 사랑이던가 보내고 오는 게 사랑이던가 사랑이 뭔지 물어보려는가 사랑이 뭔지 물어보려는가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